3가지 트래퍼들 아이.. 아니 이제 눈깔이가 X 아우 X 무서워 오 X 오 X 야 이게 들어가는게 진짜 신기하다 레이지 만들지 말고 어퍼리크 어? 어퍼리크 어? 어퍼리크 어? 어퍼리크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좋아쓰 외나파원 외나파원 나이스 아니 우리 동냥인 캐릭에게 저런 용감함을 넣어주다니 조금 어색한데요 나왔네 이겼다 나이스 레아가 진짜 잘 어울린다 그쵸? 무기 써서 그런지 레아가 잘 어울리네 어퍼리크 나이스 우와 와 이게 끊겨? 썸머 썸머 아호호호호 아이 시외를 왜해요 합법적으로 시외를 합니다잉 시외를 하셨으니까 멘탈 긁는다 멘탈 긁는다 멘탈 긁는다 어퍼리크 잘 어울릴러 퍼리크 일어났다 어퍼리크 어퍼리크 아이고 바보 오우 깜짝이야 아이씨 아 뭐야 기회모 아 뭐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야 이거 왜이래 아 야 이거 왜이래 아니 저거 제습기 꺼지니까 지 맘대로 저게 눌렸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습기 꺼지니까 제 맘대로 눌렸어 아이씨 어이가 없네 제습기랑 제습기랑 뭐 연관이 있나 에엥 나 걸치지마 아 네 여거지 어 네이스 어 썸머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겨야 이겨야 잠깐만 하나 둘 아 썸머 공댕 왜 넣고 나이스 약사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아 진짜 안올린다 이거 알인 뭐 네 아 마지막으로